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더홉보와 함께하는 쇼호스트 임경혜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편안한 일요일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모처럼 정말 잠도 많이 자고 휴식을 많이 취했던 일요일이어서 저는 좀 행복했던 오늘인데요. 그래서 오늘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풍성한 모발, 건강한 두피에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것 어더오프 브랜드의 저희 SD솔루션과 HL솔루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의 간지러운 두피에 특히 간지럽고 생긴 문제점들을 말끔히 지워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더오프의 SD솔루션과 HL솔루션, 저희 헤어 샴푸와 토닝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먼저 가격과 구성품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방송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무조건 가격은 너무 좋죠. 사실 말해 뭐합니까. 보통 지금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샴푸요. 용량이 정말 커요. 대용량이에요. 300ml 대용량의 이 샴푸를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저희 지금 SD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가가 3만원인데 2만 3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맥주 색깔 컬러의 주황색 HL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샴푸 같은 경우에 3만원인데 1만 9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세요. 그래서 샴푸 300ml를 지금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분과 그 다음에 이 합류에 되어 있는 이 한방 물질과 그 다음에 저희의 이 제품의 장점들을 보면요. 지금 이 가격을 투자해도 될 만큼 믿음직스러운 제품임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샴푸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쓰기에 좋은 같이 써야만 하는 이 헤어토닉도 있습니다. 사실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로션을 바르듯이 두피도 로션을 발라주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두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충분하게 영양감을 채워주셔야 되고 충분한 영양감을 채워주시기 위해 별도의 영양크림 같은 영양토닉 같은 이런 제품들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쓰실 수 있는 헤어토닉이고 지금 HL 헤어토닉, SD 헤어토닉부터 설명드리면 초록색 SD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23,000원, 32,000원 정상가에서 23,000원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같은 라인, H의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0원에서 24,000원 가격으로 앞자리가 바뀐 이렇게 정말 2만 원대의 헤어토닉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샴푸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3분 정도 쓰잖아요. 3분 정도 거품을 내서 머리를 감는다. 그런 감는 요인이기 때문에 샴푸를 통해서 영양감을, 영양분을 고농축의 영양감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세정한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우리가 영양감을 채울 수 있는 별도의 아이템인 헤어토닉을 같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뿌려요. 두피를 문질러요. 그러면은 이 저희가 담아드리는 한방의 생약성분들이 목은 깊숙이, 두피 깊숙이 영양감을 채우고 끌어당기고, 채우고 끌어당기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정은 샴푸로, 두피의 영양감은 헤어토닉으로 만나보셔야 되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SD 솔루션과 H 솔루션 각각의 라인에 샴푸와 헤어토닉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 두피 건강 상태, 내 모발에 좀 영양감을 채우고 싶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맞춤형으로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맞춤에 맞게 여러분들 두피도 좀 솔루션하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 보시는 시간, 이 시간이고요. 지금 할인 가격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 시간 동안도 유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장바구니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는 한 시간 종료되고 한 시간까지 여유있게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품 소개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가 두피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두피가 사실 모공도 같이 이제 피부의 모공처럼 두피도 모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공을 사실 두피 모공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머리 간지러워 그리고 머리가 잘 기름이 많이 져 그리고 두피에 뭔가 오돌도돌하게 뭔가 일어나고 생겨 여드름처럼 그리고 붉은색 그런 반점들도 보여 비듬도 생겨 각질도 생겨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는 바로 두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두피의 모공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실 이 피부의 모공보다 커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그 노폐물, 우리의 미세먼지, 우리의 그 나쁜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그냥 끝까지 우리가 세정하지 않으면 그냥 두피에 그대로 머물려 있거든요. 그런 게 깨끗이 세정을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세정이 잘 되는 샴푸를 그래서 찾으셨고 아마 세정을 정말 잘해야지만 우리 두피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두피 샴푸를 많이 바꾸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샴푸를 많이 바꿔서 두피의 세정이 끝난다면 사실 우리가 샴푸 유목민이 될 일이 없죠. 샴푸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보고 있는 어도어포 성분 정말 확실합니다. 함박물질 정말 생략의 함박물질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이고요. 그런 함박물질로만 세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극 없이 화학성분 아닌 정말 함박물질로만 담아내서 정말 자극 없이 무자극으로 세정을 정말 깨끗하게 뽀드득하게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 단 3분 동안 우리가 샴푸를 하지만 그 3분 동안의 시간도 깊이 두피에 건강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고농축, 고영양의 한방 생략물질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생략물질을 이렇게 제형감을 보시면 확실히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형감을 보여드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SD 솔루션에서도 지성류 샴푸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3분의 샴푸에도 고농축, 고영양의 좋은 성분 가득 담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 제형감 때문입니다. 이 제형감 보이시죠? 찐득찐득하고 고농축, 고영양의 그냥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이 제형감. 그래서 단 3분 동안에 우리는 샴푸를 하는 거지만 그 샴푸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담아있는 한방의 생략물질을 고스란히 두피에 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농축 때문이거든요. 이 고영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샴푸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샴푸하는 순간에 두피에 채워드리는 고영양감들은 저희 이 제품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속도마저도 정말 천천히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흡사 정말 꿀 같고 영양젤리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도 고영양의 그 한방출출 공정법을 거쳐서 정말 두피에 좋다는 한방물질을 고스란히 정말 추출물로 담아냈어요. 두피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어성초, 그 다음에 전통 한방물질인 하수호, 그 다음에 우리 진정을 시켜주는 녹차, 미네랄이 가득한 오미자 추출물까지 한방에 좋은 성분들, 좋은 성분들을 사실 다 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떤 비율로 어떤 배압을 넣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자체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배압도 최상의 황금 배압으로 도와드렸고 좋은 한방물질도요. 한방에 정말 출출공정법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렇게 한 병 500ml 가득 담아냈습니다. 지금 우주의 그녀, 우주의 최강 그녀님께서 성분이 천연인가 하셨는데 성분 저희 한방물질입니다. 한방물질로만 담아낸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신경 쓰이는 편이라 샴푸 신경 쓰이는데 파라벤 성분이나 네, 화학물질 없습니다. 두피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고요. 안 좋은 건 안 들어가, 맞아요. 안 좋은 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피에 건강을 쓰시는 우리 우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도요 사실 머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두피에서부터 영양감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모발 관리도 잘 안 돼요. 사실 두피, 이 모금부터가 잘 채워줘야지 머릿결 끝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대신에 한방물질로만 담았고요. 한방물질을 어떻게 담지 해서 좋은 한방물질을 고스란히 담아서 출출을 잘 해야지만 좋은 성분들 우리가 두피 세정할 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출하는 그 방법 또한 화학의 전통 고수법을, 공정법을 고수를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한방의 그 원료들을 생략 그대로 담아내는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끈적함이요. 이 고농축이요. 지금 화학물질이나 어떤 그 우리 컬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첨가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한방 공정 출출물 그대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고농축, 고영양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님 정말 너무 좋은 게요. 방금 이 고농축이기 때문에 원펌핑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게, 충분하게 세정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잘 나거든요. 제가 손에 덜어서 바로 거품을 내보는 것까지도 시연을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D 라인이고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주님. 네. SD 라인이고요. 정말 한방 물질 그대로 담아 있다. 이 컬러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위적인 화학물질로 만들어낸 첨가물이 들어간 그 컬러가 아니고요. 정말 고스란히 100% 저희 천연 한방 추출물로만 함께 했고요. 한방 생약섬으로만 함께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거품까지 정말 잘 나거든요. 한 번 손에 제가 물을 묻혀서 거품 내는 것까지도 한 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 샴푸할 때 손에 이렇게 물 묻히잖아요. 물 묻히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손에서 거품을 낸단 말이죠. 물만 묻혔어요. 물만. 그리고 손에서 거품을 내요. 한 번 펌핑했어요. 거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샴푸 펌핑을 한 3, 4회 정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일반 샴푸 쓰면은.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이렇게 한 번 펌핑으로도 풍성한 거품 보이시죠?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저희 뷰티 두피 케어 라인에서 이 샴푸가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요. 이거 때문에 처음엔 성분보고 반하고 두 번째 사용하면서 이 사용감을 반하는 게 저희 어도우퍼 SD 샴푸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물 한 번 했는데 샴푸의 거품이. 근데 보시죠. 거품이요. 거미줄처럼 생겨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쫀쫀한 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피 세정까지도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고요. 단 3분 만에 샴푸이지만 저희가 한방 생량물질 가득 담고 있잖아요. 이 좋은 한방 생량물질 어성초, 녹차, 오미자, 고3, 화소 이 좋은 것들을 두피에 채워드릴게요. 담아드릴게요. 그냥 평소에 샴푸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좋은 샴푸, 건강한 샴푸 쓰셔야 우리 건강한 두피 케어까지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더워포 SD 솔루션 라인 추천드리고 있고요. SD 라인은 한방 물질로만 담아있는 정말 건강한 샴푸 우리 두피의 지우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이게 지금 거품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정은 확실하다는 건 보이실 수 있고요. 이런 세정을 확실하게 도와드리는데 아시죠? 과한 화학물질 들어있을 때는 우리 두피의 환경이 pH 5.5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저희는 약산성 샴푸입니다. 약산성 샴푸이기 때문에 두피 환경 pH 5.5 그대로 유지를 건강하게 해드리면서도 세정만 확실하게 노폐물, 먼지, 각질 이런 것들 세정만 확실하게 지워드리거든요. 그리고 두피의 환방 성분에 좋은 영양감들은 채워드리고요. 그래서 얻어옥포고 그래서 얻어옥포가 N사에서 아시다시피 두피 케어 1위를 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사용하고 좋다 좋다 이렇게 호평이 정말 많은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SD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ml 만나보실 수 있고 두피의 굉장히 기름진 상태 기름진 상태에 따라서 지성 또는 중건성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들어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얀색이 중건성이고 나는 머리를 감아도 뭐랄까 쉽게 기름지지 않는다 하신다면 우리 SD에서도 하얀색 화이트 라인 들어오시면 되고 나는 좀 머리를 감고 나서도 금방 좀 기름이 하루 만에 생긴다 하신다면 우리 블랙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실제로 저는 피부도 지성 타입이고 두피도 지성이기 때문에 이 블랙 라인을 함께 쓰고 있는데 왠걸요? 쓰고 나서도 다음 날까지 좀 이 풍성한 모근? 모근? 풍성한 그러니까 건강한 모근 때문에 풍성한 모발 라인을 유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금방 기름지는 지성 같은 경우에는 금방 처져요. 금방 처지고 얼굴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 모근에 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어더워퍼 SD 제가 블랙 라인을 쓰고 있는데 충분하게 세정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 모근의 건강함이 살아 있어서 모발까지도 풍성해 보이는 이 느낌을 하루 저녁까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지루성 두피염 좀 이렇게 초입 초반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건성은 아닌데 지성인데 제대로 세정이 안 돼서 두피 자체에 각질이 많이 쌓여서 비듬처럼 내려왔는 분들 여성분들 집중해 주세요. 이 제품 꼭 사용하시면 확실히 개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무늬만 한방 샹푸가 아니라 정말 고농축, 고농도의 리얼 한방 샴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두피 고민 지워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지금 제가 샴푸를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손에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여드리고 물로만 닦아냈어요. 근데 웬걸요? 이렇게 촉촉해요. 이게 바로 리얼 한방 샴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샴푸의 이 단계를 확 줄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샴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린스를 해요. 아니면 샴푸를 썼어요. 트리트먼트를 해요. 이런 단계가 보통 2단계 또는 3단계의 샴푸하는 과정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어도호포 쓰세요. 어도호포 쓰면 이 샴푸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린스를 하지 않았어요.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부드럽죠. 매끈하죠. 이런 모발의 관리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어도호포 SD 솔루션입니다. 저는 사실 워낙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이 모발 자체에도 부시시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송을 할 때 저는 머리를 많이 묶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리를 묶지 않고 푸르고 할 수 있는 거는 SD 솔루션 때문이에요. 워낙 세정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매끈한 머릿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저녁까지 이렇게 정말 찰랑거리면서도 모근이 살아있는 이 상태 이 결과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머리 기신 여성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같이 제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알게 모르게 두피에 제품이 많이 묻어나서 깨끗이 세정하지 않으면 이 두피에 각질 쌓이고 비듬 생기고 그 다음에 지루성 두피염 염증 생기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어도호포 써주세요. 확실한 세정염 그런데 어떡해요? 자극적이지 않게 무자극으로 왜요? 한방물질로만 채웠으니까요.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것 없이 어도호포 써주시면 좋고요. 정말 한방의 펌핑만으로도 풍성한 거품 사라지는 거품 말고 조밀조밀하게 풍성한 거품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세정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쓰기 너무 꼭 써줘야 될 필수품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품인 헤어토닉 이거는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샴푸는 아시다시피 세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에 별도로 영향을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템이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헤어토닉은 사실 쓰기가 너무 편리해요. 휴대도 편리하죠. 사용감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편리한 휴대만큼 게다가 사용감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편리한 사용감 답게 미스트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바로 두피에 뿌려주세요. 두피에 뿌려주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내가 머무고 있는 공간에 생각날 때마다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뿌려주신 다음에 문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헤어토닉이 담아낸 성분들이 생약성분 이거든요. 한방 생약성분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어요. 어떤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항산화 물질이 정말 가득한 맥주 혐오 그리고 카페인으로 노폐물 제거가 정말 좋다는 커피 추출물 까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헤어토닉 안에 그래서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피에 한방에 생약성분 까지 담아 드릴 수 있고 채워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 추출물 맥주 혐오로 두피의 노화 예방 까지 그리고 두피의 건강 까지 그래서 이 두피가 건강 해지니까 모근 까지도 활력 넘쳐요. 그래서 쉽게 빠지는 내 모발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방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근이 튼튼해지니까 건강한 모발 상태 풍성한 모발 까지도 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샴푸로만 끝내시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꼭 쓰셔야 되는 게 바로 헤어토닉 입니다. 저희 헤어토닉을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또 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150ml로 만나보실 수 있고 한 번만 쓰시는 거 아니라 매일매일 쓰실 수 있는 헤어토닉 지금 이 가격 HL 헤어토닉 23,000원 그리고 HL 헤어토닉 24,000원 그러니까 SD 헤어토닉이 지금 23,000원 이고 HL 헤어토닉이 24,000원 이에요. 그래서 저는 샴푸와 그 다음에 헤어토닉을 같은 라인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깨끗하게 세정을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영양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 헤어토닉 꼭 한번 사용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샴푸는 단 3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짧게 머리 감는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두피에 영양감까지 채우기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클렌징하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듯이 두피에도 두피에도 헤어토닉을 발라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헤어토닉이 아니고요. 저희는 한방 헤어토닉입니다. 한방에 생약성분 고스란히 담아낸 헤어토닉 이어서요. 그냥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피에 충분한 영양감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날 때마다 해줘야지 두피도 영양감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두피 또한 굉장히 많이 극건조해지고 극영양감이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영양감 그냥 뺏길 건가요? 이 날씨에 영양감 그냥 내어줄 건가요? 우리 두피 우리 모발 계속 빠지는 상태로 냅둘 건가요? 방치만 해주실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제품 확실한 그리고 쓰기 편한 우리 헤어토닉 같이 한번 사용해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편하실 때 쓰시고요. 특히 저녁에 쓰기 너무 좋은 게요. 10시부터 저희가 2시 이때에 두피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 시간에 맞춰서 써주신다면 지금 이 좋은 성분 더 좋게 채워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헤어토닉을 같이 쓰고 나서 이 가을 겨울 지금 추워지는 이때 월동 준비를 우리가 보통 잠바 그 다음에 우리 피부 요렇게 월동 준비를 하실 텐데 저는 놓치지 않고 두피에 월동 준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머리 정말 많이 빠져요. 근데 빠지는 걸 방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결이 이 머리카락이 정말 얇은 편이라서 한울한울 정말 더 소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지금 이렇게 두피 월동 준비를 헤어토닉과 함께하니까 웬걸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튼튼한 목은 거기에 이어지는 풍성한 모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미용실 가서 헤어클리닉을 통해서 이 두피 관리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렇게 간헐적으로 기간을 오래 텀을 두고 하시다 보면 사실 두피의 건강이 쉽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주자주 해줘야 되고 자주자주 케어를 해주셔야 하지만 두피도 알아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보유하고 있어야 될 꼭 아이템 바로 헤어토닉 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뿌려주고 마사지 해줘요. 이렇게 이게 또 너무 좋은 게 사실 모든 문제점이 열이 많이 올라와서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도 열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여드름이 생기고 뾰루지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두피에도 열이 많이 올라오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두피 모공을 막아서 모발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약해지고 그러면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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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피에 열감 확실히 내려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하는 헤어톤이 매일매일 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매일매일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 이나 또는 주에 한 2-3회 정도를 꾸준히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피에 열감을 내려줄 수 있고요.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피에 영양감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가격이요. 지금 150ml 만나고 실수 있고요.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면 매일매일 쓰면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는 가격이 23,000원 원래는 30,000원 대 32,000원 인데 지금 앞자리 바뀌어서 23,000원 거기에 무료배송 까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제품을 드리면서 샴푸도 샘플로 드리고 휴대용 쓰실 수 있는 헤어토닉 또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품 또한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지금 토닉 같은 경우에는 본품에 휴대용 샴푸 이렇게 두 개 에다가 그리고 휴대용 토닉 한 개 까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일단은 헤어토닉 부터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면 샘플로 샴푸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어도호포 좋은 샴푸 한 번 더 써보실 수 있는 기회 까지도 가져가보실 수 있어서 정말 이 구성품 까지도 정말 좋은 혜택 지금 방송 중에 모실 수 있어요. 가격은요 여러분 저희가 한 시간 동안에만 오픈을 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장바구니 담아주셨나요? 그러면 결제는 그 시간 염두에 두셔서 늦지 않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셀럽 이사치의 팔로우 전이시라면 팔로우 가지고 부탁 드릴게요. 저희가 각종 좋은 제품들의 또 여러 쇼호스트들이 장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송 기회까지 뿐만 아니라 혜택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 해주신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 가져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어더오픈은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시던 간에 정말 한방물질 가득 담아드리는 고농축 고농도의 리얼 한방 샴푸입니다. SD 솔루션 라인은 정말 한방의 라인감 가득 가득 담아드리는 거라서 두피의 지우개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우리 보여드리고 있는 주황색의 H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 두피 그다이 모근 이런 활력을 줄 수 있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성분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덱스판테놀 엘 멘토 이 성분도 함께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모발의 생성 주기에 따라서 모발의 두께도 증가할 수 있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바로 제품이 HL 솔루션 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맥주 효모 그 다음에 커피 추출물 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목은 두피의 건강 이런 데 활력을 더 원한다 하신다면 그 다음에 좀 모발이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샴푸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HL 솔루션 주저없이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샴푸는 세정 그 다음에 헤어토닉은 영양감 채워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샴푸와 헤어토닉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지금 구성을 소개해드렸어요.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N사에서 저희 두피 부문에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좋은 성분임을 인증해 주셨고 한 번 쓰신 분들이 없고 오히려 한 번 쓰시면 두 번, 세 번 찾아주실 수 있는 성분 확실하고 효과 확실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피에 문제가 생겼어 머리가 잘 빠져 그 다음에 지금 샴푸 바꿔줄 타이밍이야 이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샴푸만 바꾸고 바꾸고 그런데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이제 샴푸의 성분까지 따져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셔야 되시거든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어도호포입니다. 어도호포는 화학물질 대신에 리얼 함박물질로만 채워냈기 때문에 자극 없이 깨끗한 세정 도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함박물질 생략 함박물질로만 담아낸 헤어토닉까지 사용해 주신다면 두피의 영양감까지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 따로 헤어토닉 따로가 아니라 샴푸와 헤어토닉 이 세트를 같이 가져가 보셔서 더 빠르게 우리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셀럽247은요 앱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나도 이런 뷰티 전문가이다 나는 뷰티에 지식이 많다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셀럽247 어플 설치해 보시면 가능하시거든요.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도 셀럽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늦지 않게 셀럽247 앱 설치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런 추워지는 날씨의 월동준비 지금 옷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피부에 수분크림만 챙겨 가시나요? 이젠 늦지 않게 두피의 월동준비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럴 때의 정답은 지금 보고 있는 어더오포 정말 화학물질 전혀 없고 한방성분으로만 가득 담은 어더오포의 SD와 그 다음에 H의 솔루션입니다. 늦지 않게 우리 두피의 월동준비도 시작하셔서 다음 봄 여름에도 건강한 두피 건강한 모발 풍성한 모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방송을 진행 예정이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남은 주말도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꿀주말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여러분 30분 동안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이 제품은 1시간 동안 할인 가격으로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 늦지 않게 주문까지 이어주시길 추천드릴게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경일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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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AKS orgt